오늘 차박을 하는 이유는 차를 도킹해보려고 해요. 다음 주에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자주 오는 또보리 캠프에 왔어요. 제가 목감기에 걸려가지고 오늘은 목소리가 조금 이상하게 나와서 오늘은 말을 좀 많이 못할 것 같아요. 오늘은 좀 조용한 영상으로 가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차를 여기 이쪽에 차를 도킹 해보려고 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비가 오는데도 너무 꿉꿉해서 더워요. 진짜 선풍기 필수입니다. 여러분. 더워요. 잘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캠핑을 시작할 때 차박으로 시작을 많이 하시잖아요. 차박이 좀 간편하다고 그렇게 다들 말을 하더라고요. 저도 근데 차박으로 시작을 하긴 했는데 텐트도 마찬가지겠지만 차박이 굉장히 장단점이 뚜렷한 것 같아요. 차박 텐트를 구매해도 되지만 차박 텐트 없이도 이렇게 시작할 수 있는 게 사실 차박이잖아요. 이제 금지된 구역 말고 어디든지 가서 캠핑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차박을 하면 차에 있는 짐들을 다 빼야 돼가지고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불편하고 차박 도킹 텐트는 딱 한번 써봤는데 이게 도킹을 하면 자립이 되는 텐트가 아니면 잠깐 어디 나갔다 오거나 했을 때 차를 뺄 수가 없다는 게 약간 단점이더라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또 여러 가지 불편한 점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도 오늘 차박을 하는 이유는 오늘 여기 캠핑장에 또 저 혼자 있고 목소리 진짜 이상하죠. 제가 원래도 말이 느리지만 오늘은 더 천천히 얘기하는 이유가 제가 목이 너무 아파가지고 꾹꾹 누르면서 말하고 있거든요. 양해 부탁드릴게요. 절대 지금 슬픔... 절대 우울한 게 아니라 지금 굉장히 신나... 제가 차박을 자주 가는 게 아니니까 차박 매트 사는 게 그렇게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그냥 대충 발포 매트로 높이만 맞춰서 자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 친구들은 마저 다 치우지 못한 친구들이고 그래서 오늘 좀 대충 자려고 합니다. 매트를 그냥 대충 이렇게 깔았어요. 저 혼자 자는 거라서... 다시 한번 더 들어가고 어떻게 생각해봐요. 다시 한번 더 생각해봐요. 일단 한 번 더 생각해봐요. 그리고 제가 학교에 대해 얘기해 볼게요. 너무 발톱한 것 같아 너무 발톱한 것 같아 너무 발톱해가지고 널 들어간다 너무 위에 올라가서 손이 안 닿아요 이따가 비가 올 수도 있을 것 같아 가지고 타프 밑에다가 하루떼를 놀려구요 먼저 더는 고기, 고기, 고기름,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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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가 고기가 올라가서 그리고 지금 바로 계실 것 같아요 Jonathan, 고기, 고기, 고기는 고기를 뺏기 그리고 시원한 사람도 고기는 soil 고춧가루 고춧가루 냄새 너무 좋아 마늘 냄비 오전 내가 속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오늘 간단하게 꼬리치료를 먹을려구요 자 이유는 다 좋은데 한 번 빠지면 계속 빠져요 . . 저번 캠핑 때 이 원쿨숫, 남았어가지고 가져왔거든요. 그런데 이게 알코올이 발라져있는 숫이어서, 한 번 개봉 하면 알코올이 다 날라간다고 하는데, 진짜 날라가는지 궁금해가지고. 괜찮은데? 안 날라가는데? 대박 안 날라갔어요. 저 비닐봉지에 밀봉해놨거든요. 오늘은 이거 오브랜드 덕후. 오브랜드 데리야끼 하닷꼬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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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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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잠깐 저 혼자 있다고 해가지고 지인들이 왔다 나 아 아 아 이제 가셨어요 요렇게 유튜브 좀 보다가 자 보려고 합니다 우중캠을 엄청 기다렸는데 이제서야 비가 와요 근데 비가 자꾸 왔다 안 왔다 자고 일어났더니 새벽 3시에 돌풍이 엄청 많이 불어가지고 타프가 완전히 이렇게 돼있어요 의자도 다 넘어져있고 랜탐도 바닥에 떨어져있고 랜탐 쪽이 막 떨어져있고 새벽 3시에 나와서 망치질이 엄청 해가지고 팔이 너무 아파 새벽 2시부터 3시 반까지 새벽 2시부터 3시 반까지 한 4번은 나왔어요 지금 비가 잠깐 멈춰가지고 오늘은 비 오기 전에 좀 철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바람이 좀 심상치 않아서 비가 오네 아 갑자기 비가 와요 아 카프 다 말렸는데 감성 그런거 모르겠고 비가 와서 포기했어요 목 아파 아 너무 맛있어 거친 거친 그리고 잠시 콩콩 otic 오직 오직 첫번째 액젓사탄론기 바로 이 액젓사탄론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